오늘 이 아침에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러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이 대장 애굽사람 보디바리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요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요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요하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요하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요하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 지라 아멘 네 오늘 이 아침에는 빈 곳을 살리는 현장 성교사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영적 정체성을 바르게 이해하고 아는 것에서부터 신앙생활은 시작이 되어집니다 맨 처음에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또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사명이 희미할 때는 불신자처럼 인본주의를 쓰고 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고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깨닫고 회복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야곱도 평생을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목표를 가지고 인본주의의 극치를 달리는 그런 인생을 살면서 남들이 겪지 않는 그런 수많은 세상의 풍파와 혼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장세기 32장에서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바뀌는 그런 자신의 정체성과 미션을 회복했을 때에 그 이전의 인생과는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사명의 인생으로 야곱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에게 주신 정체성도 있지만은 교회에 주신 정체성도 있습니다 우리 예원교회는 성교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지난 30년 동안에 본당 건축과 또 헌당의 미션을 붙잡고 달려오면서 오직 성교회 표대를 향해서 일심 전심 지속으로 인도받아왔습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리고 어떤 정체성과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올바른 그런 성경적인 신앙사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방향이 되고 발판이 되어집니다 오직 성교 때문에 앞으로 본당 헌당 이후에 본격적인 성교 올인 시대를 펼쳐나갈 우리 교회가 성교주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언약과 비전과 꿈과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시켜 나갈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멋진 CBDIP 바로 성교 작품을 남기는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성교 천명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성교를 말씀하셨고 성교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성교 그러면 신학 성경을 떠올리지만 그러나 이미 구약의 첫 시작부터 하나님은 성교를 말씀하셨습니다 장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땅, 바다, 하늘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성교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맨 처음부터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하지만 이런 어마어마한 성교의 축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장세기 3장 사건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서 하나님 대신에 오직 세상과 육신과 물질을 더 사랑하게 되고 거기에 완전히 빠지게 되자 하나님은 결국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여기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방주 안에 모든 생명체에 암수, 한상식을 다 넣어서 생명체를 보존하게 하시고 노아의 전 가족을 하나님은 구원하셨습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가장 높은 산 위에 방주를 짓도록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교 플랫폼입니다 방주가 바로 성교 플랫폼이었던 거죠 하지만 방주 이후에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땅에 번성하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성업과 탑을 건설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그런 교만과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셔서 사람들을 온 지면으로 완전히 흩어버리셨습니다 그 바벨탑 이후에 세상의 언어가 완전히 나뉘어지면서 실질적인 성교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언어가 하나일 때는 성교가 그렇게 필요 없죠 그런데 세상의 언어가 나누어지면서 이때부터 성교가 실질적으로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인 성교를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아예 성교의 언약을 이룰 한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 한 사람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창세기 12장 3절에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부르시고 삼으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노예, 포로, 석국 여기에서 회복되어 돌아오고 그것이 반복되고 연속되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성교를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어리석게도 선민사상 우리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또한 자신들만의 전통과 율법에 사로잡혀서 성교를 완전히 놓치게 되었고 이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강제적으로 노예로, 포로로, 석국으로 잡혀가고 끌려가고 흩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의 바로 요셉입니다 겉으로 보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그 당시 최강대국인 애굽으로 갔지만 하나님은 성교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성교사로 애굽에 강제로 보내신 겁니다 왜? 요셉이 안 가니까 아버지 품에 가정에 머물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강제로 애굽에 성교사로 보내신 겁니다 모세는 아예 애굽의 공주의 양자, 왕자로 입양되어져서 왕실의 성교사로 보내진 것입니다 다니엘을 비롯하여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레몬트 7명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 강대국에 성교사로 보내신 거예요 그것도 강제로 억지로 구약 성교는 뭐냐면 억지 성교입니다 왜? 워낙 못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못 깨달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성교의 언약을 강제적으로라도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그래서 성교는 절대 언약입니다 성교는 부활하신 주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성교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처럼 우리뿐만 아니라 당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대가 분명히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처럼 성교를 놓칠 때마다 시대의 재앙과 조주가 찾아왔습니다 성교는 시대의 재앙을 막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원성교주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성교의 언약을 붙잡고 있습니까? 어떤 성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교라고 해서 특별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안수받고 훈련받아서 성교사로 꼭 파송되어야만이 성교사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성교 천명 나는 성교를 위해서 어떤 언약을 붙잡고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일평생 기도할 것이냐 그게 성교 천명입니다 이 부분만 분명하게 세워져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의 후대들을 2, 3, 7 시대 앞에 서게 되는 어마어마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성교 천명을 붙잡는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영적 빈 곳입니다 이번에 성교주의를 보내고 그리고 또 세계 성교대회를 우리가 치르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많은 성교사님들의 발이 완전히 묶여버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국경이 봉쇄되고 폐쇄되고 나라 간에 전혀 왕래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성교대회가 열려도 국경이 봉쇄되고 폐쇄되면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과 문화 모든 것에 불가피한 변화가 찾아온 것처럼 이제 성교에도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분부하신 이 마태복음 28장의 메시지는 그 당시 제자들의 기준과 가치와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뒤바꾸었습니다 주로 대부분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그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그 근방에서 살면서 지내던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면 예루살렘 아니면 좀 더 가면 이제 유다 정도 그 정도가 전부 다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모든 족속으로 심지어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땅끝까지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파격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든 민족 모든 족속 그러면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이전에는 비행기 타고 오전에 해외 갔다가 쇼핑하고 저녁에 돌아오고 그게 하루 생활권 속에 다 이루어졌던 일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그 당시에는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기껏해야 갈릴리 예루살렘 아니면 유다 사마리아 최대한 간 것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땅끝까지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가라는 거죠 코로나가 진정세에 접어들게 되면 다시 예전처럼 해외 캠프나 해외 선교가 활발하게 아마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되는 코로나와 같은 그런 세계적인 질병이나 바이러스의 팬데믹 팬데믹이라는 것은 세계보건기구가 선포하는 감염병 최고 경고 등급의 단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황을 보고 팬데믹이라고 합니다 이 팬데믹이 선포되어 버리면 나라와 국경과 모든 전 세계가 올스톱 되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런 코로나 팬데믹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런 현상이 앞으로 이런 바이러스와 질병의 팬데믹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앞으로 아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때마다 나라와 국경이 폐쇄되고 오고 갈 수 없고 비행기가 못 두고 서문사님들이 발이 묶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럼 선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2, 3, 7과 세계 그리고 교회와 현장에 빈 곳을 살리겠다는 방향 메시지가 최근에 선포되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지만 하지만 당장 저와 여러분들이 2, 3, 7의 빈 곳으로 1만 5천 아니면 2만 미전도 종족으로 5천 종족으로 당장 우리가 뛰어들 수는 없습니다 안수받은 선교사가 갈 수 있는 현장은 앞으로 점점점점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제안받게 될 것입니다 당장 중국, 모슬렘, 공산권 목사와 선교사의 타이틀을 가지고는 쉽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점점점 아마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 가진 여러분들을 선교사로 부르신 것입니다 꼭 비행기 타고 해외 가야만이 저 멀리 외국으로 가야만이 선교사이고 선교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옛날 패러다임, 옛날 생각입니다 달합방 우리 10가지 신앙 발판에 보면 그 중에 한 가지가 뭐가 있죠?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선교지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의 발판 10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교지 바로 어디입니까? 내게 주신 가정 우리의 가정이 선교지라니까요 내게 주신 직장 내게 주신 산업 내게 주신 지역과 현장들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교지입니다 이런 생각들을 빨리 바꿔야 되는 거예요 패러다임들은 해외는 단기간에 그것도 특별하게 가는 곳입니다 늘 갈 수 없습니다 늘 선교지에 살 수 없다니까요 그건 전문적으로 하는 선교사님들이 하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내가 있는 곳, 내가 머무는 곳,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가는 장수가 바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교지라는 겁니다 이러한 나의 선교지에 바로 뭐가 있느냐 빈 곳이 있다는 겁니다 저 아마존으로, 저 아프리카로, 저 밀림으로 물론 그런 것도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살려야 될 빈 곳입니다 하지만 실제 내 삶 속에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 빈 곳이 있다는 겁니다 가정에 빈 곳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빈 곳이 어딨냐고요? 있습니다 가정과 가문의 상처와 잘못된 과거의 실패 속에서 아직도 옛 틀에 완전히 묶여있고 잡혀있는 가정에 빈 곳이 있다니까요 내 남편이, 내 자녀와 내 후대들이 바로 그러한 빈 곳입니다 저 멀리 해외 현장을 보면서 정작 우리 가정의 빈 곳은 못 본다 그게 말이 됩니까?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 머무는 시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서로 간에 부딪히고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고 힘든 것이 아니라 가정의 빈 곳을 찾아내고 가정의 빈 곳을 발견하고 그 빈 곳을 살리는 시간표로 치유하는 시간표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직장과 산업에도 분명히 빈 곳이 있습니다 정사와 권세를 잡은 사단과 흑암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흑암경제로 완전히 덮여있는 빈 곳이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도 빈 곳이 있습니다 버려진 곳, 사각지대로 결국에는 재앙지대로 변해버린 곳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역 안에 이러한 빈 곳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현장 성교사로 나를 빛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어떤 빛입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혼동과 공허와 흑암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창조의 빛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에는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아예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기이한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이한 말은 놀라운 빛이라는 거죠 이러한 빛을 비추고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왜 하필 세상의 빛입니까? 빛은 어두운 곳에 필요합니다 밝은 곳에는 굳이 또 빛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등이 하나 켜져 있는데 또 전등 물론 달면 조금 더 밝아질 수는 있겠지만 안 달아도 밝아요 빛은 어디에 필요합니까? 어두운 곳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 우리의 가정 우리의 현장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산업 우리의 지역 캄캄함이 어두움이 덮여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에 빛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 현장에 빛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과 현장과 지역에 빛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비춰지지 않아서 보금이 선포되지 않아서 재앙과 저주 가운데 고통받고 있습니다 나의 성교지 나의 현장 바로 나의 가정과 자녀와 후대들 우리 지역과 현장이 점점점 버려진 곳으로 사각지대로 결국에는 그곳에 재앙과 저주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재앙지대로 완전히 빈 곳으로 버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빈 곳 바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성교지를 살리는 그러한 빛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중단되고 모임이 중단되고 이러한 일들 때문에 더 빈 곳이 지금 점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힘써서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꼭 모여야만 역사가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도 쉽게 못 모였습니다 왜? 모이면 법적으로 무조건 구속 잡혀가기 때문에 모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 초대교회가 망했습니까? 초대교회 현장이 빈 곳이 늘어났습니까? 반대가 됐죠 오히려 더 성령의 역사 보금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도저히 막을 수 없을 만큼 점점점점 더 번져 나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만 붙잡아도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이 있는 빈 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애굽의 빈 곳 어디입니까? 노예 현장 그리고 감옥 현장 이러한 빈 곳에서 버려진 곳에서 장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 깨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방법입니다 이게 내용이에요 이게 비밀입니다 뭔가 특별한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 깨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과 가는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신분과 권세의 배경을 가지고 요셉은 모든 빈 곳을 살리고 성교지를 살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지역의 모든 빈 곳을 살리는 현장 성교사로 응답받고 승리하는 우리 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삶의 도시 顆